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세값 상승에 따른 실수유자의 불만과 또 경호에 따른 내집 마련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문동 연세대 전경대학원 겸임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문동 교수님, 매주 목요일이면 한국감정원이 가장 빨리 아파트값, 부동산값 상세를 발표하잖아요, 공향을. 오늘 지금 막 나왔는데 이번 주 어땠습니까? 뭐 좀 특징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어떤 데이터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매매가격이, 강남의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하는 지표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신호가 크고요. 그다음에 전세가격은 62주, 수도권은 62주 연속 상승, 서울만은 68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오늘 발표한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가격은 상승, 매매가격은 보압 내지 둔화로 확실히 어떤 선이 기어졌다라고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9월 추석 전에 전세대라는 예측이 됐지만 매매에 대해서는 보압, 안정을 취할 거다 한 데이터에 대한 지표들이 오늘 발표해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월, 말, 11월까지 이어진다면 차후에 나올 어떤 공급 물량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나 이런 것들과 겹치게 되면 전세가격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차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식값이 오랜만에 떨어졌다는 이게 강남구 한 구에 해당되는 그것도 마이너스 0.01%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이게 하락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0.01%라고 하면 그냥 보압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하락보다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8.4 법안 통과되고 나서부터 추이를 바라보면 매매가격의 어떤 지표의 라인이 하향 안정화 쪽으로 선이 추세를 바꿨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6월, 7월에 상승 추세로 가다가 8, 9, 10월, 세 달째거든요. 3개월째 보압을 유지하다가 지표까지 0.01% 나타났다는 자체는 전체 시장에서 관망해서 매수나 매도의 어떤 심리 측면에서 매도 우위가 아니라 매수 우위가 나타나는 어떤 기점이라고 볼 수 있죠. 변환 기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번 주만 그렇지 다음 주에 만약에 다시 보압으로 이어진다면 다시 매도세가 또 균형을 맞추겠지만 이게 만약에 1, 2주 연속된다고 하면 우리가 시장을 이제는 좀 하향 쪽으로 예측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매매의 시장은 좀 안정이 돼가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전세의 시장은 정말 그야말로 난리입니다. 우리가 예견은 했지만 임대차 3법에 따른 분쟁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민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평생을 부동산만 판 사람이 아니라서 조금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상황을 보면 주택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성이 이게 뭐라고 할까? 이런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 한 채하고 파주에 있는 한 채가 똑같은 50평짜리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그거를 공급 한 채로 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게 다른 물건이라는 거죠. 한국의 주택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이거를 총량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있어요. 쏠림 현상이 수도권과 지방의 아주 현저한 쏠림 현상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와 단독 연립의 아주 쏠림이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그다음에 강남과 강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대형과 소형 아파트의 성격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주 정도 나온 통계를 가지고 저는 대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통계를 보면 작년 10월, 원인이 뭔지는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작년 10월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쭉 증가율이 떨어지던 것이 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전국적으로 떨어지던 것이 갑자기 작년 10월, 11월, 12월을 전후로 해서 이게 뛰기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한 9개월째, 그러니까 계속 뛰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주의 움직임을 가지고 저는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꼭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쏠림 현상이 많아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변동이 없다. 0%다. 박수칠 일이 아니에요. 왜? 아까 쏠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강남은 10% 올라가고 강북은 10% 내려가서 평균 쳐서 안정적이면 그 안정적인 건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강남부 가격이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주에 그것도 아주 미세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도 그러고 전세 가격도 그러고 지금 계속해서 한 8개월째 지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만 하나 더 지적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즉 상승세가 빨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작년 10월, 11월, 12월 그 때인데요. 전세 가격이 뛰기 시작한 것은 전반적으로 그것보다도 한 석 달 뒤예요. 매매 가격의 상승이 전세 가격 상승을 더 밀어올렸다 더 아파하겠네요. 그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오히려 의도와는 달리 전세 시장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면서 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내놓거나 월세로 바꾸려고 하고 그다음에 전세로 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올라갔다. 저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작년 말서부터 뛰기 시작한 그 속내는 결국은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강남구에 이번 주에 나타난 마이너스 0.01%의 하락을 어떤 전체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신호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전세값은 정부 대책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앞으로도 더 걱정이 되는 건데 하락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없다. 우리 소비자들이나 집을 이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저는 보는 게 좀 타당하고 교수님 말씀하고 좀 다른 의견인데요. 그동안은 그런 현상이 없었잖아요, 중요한 건. 없던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 시장의 변화가 왔다는 얘기죠. 그 점을 일단 신호로 받아들이고 매매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지금 극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이든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게 수요 공부 원칙에서 거래가 늘고 수요가 있을 때 시장이 받쳐주는데 지금 거래량을 우리 기억을 더듬으시면 6월, 7월에 패닉방이라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매매에 영끌해서 그 시절의 거래량이 6월달이 1만 5천여 건이었고 서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인데요. 6월달이 1만 5천 건, 7월달이 1만 5백 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발표가 되고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갑자기 줄어서 4천 건대로 줄었습니다, 8월달에. 9월달은 또 2,800건으로 줄었어요. 1만 5천 원권에 비하면 반의 반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그럼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두 가지 요인이죠. 수요가 억제게 됐고 매물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상황이 그래요. 매매, 전세 말고요. 그리고 이번 달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석 이후에 가족들이 모여서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났지만 전화로 얘기하셨겠죠. 집 살라고 그러면 부모님이 도와주든지 말든지 상의를 하실 텐데 이번 달이 그러면 그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추석 이후으로. 지금 10월 반이 다 돼가잖아요. 다 돼가는데 지금 1천 건이 안 됩니다. 거래량이. 그렇다면 이번 달은 제가 볼 때 1천에서 1,500번에서 멈춘다고 과정을 하면 7월달 펜진빵빠잉 시절의 10분의 1토막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래량 극감이 그러면 가격의 임계점에 왔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할 게 작년도 미친 집값이라고 했고 박근혜 때 또 미친 집값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집값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서 미친 집값이다, 이거 문제 있다고 비판을 하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더 얻으려고 한다, 영끌한다, 자꾸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시각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어왔지만 현재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를 하려는 분들이 내년 6월 말까지 매도를 못하면 양도세 중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촉박이 집니다. 그러면 거기다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또 등장을 하잖아요. 올해 말로 만료가 되면 내년 안에 팔지 않으면 또 중가합니다. 그게 13원치예요, 서울에. 그 물건들을 소화할 과연 지금 수요자가 있을까? 수요자들은 3기 신도시로 기다리는 사람이 많겠죠. 지금 벌어지는 일부 신고가들은 어떤 거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제 딸도 지금 결혼 얘기를 전화하는데 아빠 똘똘한 아파트 아니면 결혼 안 할래. 이런 얘기를 그냥 상투적으로 합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런 의식이 좀 변화가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또 좋은 곳. 그러니까 선호 매물이 있고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분들은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강남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신고가는 당연히 나오겠죠. 왜? 수요가 많으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강남의 국한된 어떤 현상을 우리가 이걸 전부로 보면 안 되겠죠.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정부는 통계상으로 같이 묶다 보니까 혼돈이 좀 오는 거고 그다음에 전세 시장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지금 대출 금액의 이자율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1%대입니다, 1%대. 전세 보정금 대출. 현재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빌라나 이런 데서 사시던, 월세 내고 사시던 분들 있잖아요. 5천에 80, 이런 분들이 그 80만 원을 전세 대출 받으면 3, 4억이 갑자기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보증금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젊은 분들이 아파트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조금 더 보태서 사람답게 살아볼까? 똑같은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로 들어가고 그리고 신도시를 이런 수요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전세 수요는 계속 들은 거고. 네, 거기다가 전세 매물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또 줄지 않았습니까? 이게 겹쳐지니까 매물은 줄고 수요자는 늦으니까 전세 가격은 앞으로도 당분간에 상승할 겁니다. 상승하는데 전세 대출이 급증한 금액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5억 이하로 맞춰놨기 때문에 정부가 만약에 전세 대출 이번에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한다, 전세 대출 강화를 들어간다, 고가에 대해서. 이러면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안정될 수 있지만 매물이 부족하면 확실합니다. 부족한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고 계속 나오는데 그 부족한 매물들은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장소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데이터 한 달 반째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포털에 나온 매물들을 계속 정리해보면 전세 매물이 줄지 않습니다, 총량은. 매물이 확 줄은 거 아닙니까? 네, 허위 매물 신고 때문에 한 3만 5천 대 가던 게 갑자기 줄어서 1만 개로 줄었었거든요. 줄었던 것이 조금 소진이 되고 언론에서 또 이렇게 좀 보도를 해주니까 한 1천 개 정도 소화가 됐어요. 그랬다가 8천 중반대로 된 지가 9월, 한 15월 20일간입니다.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아니, 요즘에 수백 개씩 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도 전에는 전세 매물 그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다는. 그런데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선호 매물, 선호지역,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전에 잘 소화되던 것이 소화가 잘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에 개포동에 2200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갑자기 전세 매물이 한 1천 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해서. 어디 개포동이에요? 아니, 아파트, 서울시 아파트 매물이요. 8천 대를 한 4주 유지하던 게 저번 주에 갑자기 9천 대가 된 거예요. 매물이 왜 늘지? 체크를 해보니까 요점이 뭐냐. 개포동 레미안 입주 물량이 2200세대인데 그중에서 한 1천 세대 정도가 전세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 전세가 1천 개가 올랐죠,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이 과도기 국면이다. 수요자들 입장에서 전세로 가고 싶어 하지만 고가, 신고가를 감당할 수 있는 선하고 지금 마주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전세 물량도 지금 저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전세 계약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89년도처럼 6개월, 7개월 가면 일시적인 과도기계. 주인 입장에서 당연히 4년이라는 임대차 기간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자본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그것이 시장에서 감내할 수준까지 가고 임계층에 다다르면 안정국면으로 가는데 그 국면을 홍남기 장관이 내년 6월로 받고 저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7, 8개월이라는데 그렇다고 계산하면 8월 달에 7, 8개월은 내년 4월, 3월 되거든요. 저도 한 내년 3, 4월에는 안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전세 물량이, 매도 물량이 유지되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중요하죠. 중요한 게 아니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 없다, 전세 매물이. 현실에서는. 과양동에서 전세 매물 하나 나오니까 9팀이 줄을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는 솔직히 정부 거래 단속반에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믿음이 안 가는 게. 그래요? 사진도 나왔는데 안 믿으시면 어떻게. 어느 일반인이 딱 갔는데 9명이 다 있어요. 신규 주택이면 이해가 돼요, 신규 주택은. 그런데 9명이 줄 서서 기다리고 저같이도 그냥 안 보고 말 거고 그다음에 또 가위바위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약속을 해서 그날 그 시간에 모인 팀이 9팀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일부러 거기에 맞췄다는데 상식적으로 시장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 명도 교수님께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하시긴 하셨지만 일단 현실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집 하나 보려고 줄을 서고 또 집을 보려면 돈도 내야 된다면서요. 지금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도 전세를 놓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전세를 놓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가 전세 살고 자기 집을 전세 놓는 사람이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건 다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 시장에 공급을 하는 주도 세력은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 시장의 주도 세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물론 작은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그래서 전세 시장에 공급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한 25평짜리를 살다가 형편이 되어서 50평으로 옮기면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놓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상당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전세 시장에 공급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최소한 중산층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물론 돈을 받아가지고 또는 갭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정리하면 전세를 공급하는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력이나 자금 동원 능력이 비교적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은행의 융자를 주건 안 주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의 여분의 주택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분들은 결국은 이제 월세 시장으로 전환을 하고 전세금 다 주워버리고 월세 시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월세 시장에 대해서 월세에 대한 월세를 굉장히 셀로 주도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월세로 다 바꿔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공급이 준다는 것이 어떤 장관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또 다른 월세 시장의 폭등을 초래하면서 월세 시장에 또 월세까지도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세 물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각을 좀 바꾸어서 전세 공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래서 전세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두 채, 세 채를 보유를 하고 전세를 놓더라도. 그리고 그 전세 가격을 정부가 지도하는 어떤 상승률 안에서 유지해주면 이분들을 정부가 양성하는 차원을 통해서 전세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저는 정책을 바꿔줘야 된다. 오히려 그동안 그렇게 해오던 걸 지금 뒤집는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주택 자체를 그냥 옥죄버리니까 지금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잔고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손주한테 물려줘버리자, 차라리. 그렇게 이제 소유권은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는 피해가면서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주인이니까. 임대차 시장에서 큰 주도권을 행사한다. 저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한 교수님, 그러면 전세값이 좀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조금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도 지금 굉장히 공색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기 팔 집은 지금 들어올 사람이 못 들어오고, 살 사람이 못 들어오고. 살고 있는 집은 나가야 되고. 네, 맞습니다. 혹시 정확하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홍남기 장관이 임차에게는 만료도 있고 실거주하겠다고 본인께서 본인이 자처한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왜냐하면 실거주를 원하는 주인이 들어오시면 집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꼼짝 말고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게 6억 3천의 보증금이 살고 있는데 시세가 전세난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9억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충을 해도 거기는 못 살아요.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또 마포구에 집이 좀 많이 없어요. 거기가 지금 입지도 좋고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집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못 가고 계신데 반전세 가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페이도 나라에서 돈 받으시니까 반전세 가시면 되고. 그분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이분은 표현 중에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홍남기 장관이 전세난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타깝다고 표현해서 제가 좀 모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 녹을 먹는 분이 제3자처럼 동남아 사람 얘기하듯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잘못된 거죠. 정말 미안하고 가슴 아프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지 어제는 다시 가슴 아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게 도와줘야 됩니다. 월세에 대해서 월세를 놓으신 분들이 전세 4년이라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본 논리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그럼 그 부분들이 만약에 전세로 수요가 공급이 좀 된다라면 충분히 시장에서 안정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물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실익을 줘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그럼 정부가 센터널한 건 그거예요. 굳이 그거를 월세 소득, 세금을 걷는 데 목적을 줄 것인지 국민 주거복지 안정을 줄 것인지 초점을 정확히 해야죠. 주거복지 안정에 초점을 준다라면 교수님 말씀대로 소유주들의 임대 놓는 여권을 확실하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건 저도 교수님 말씀이 동의하고 정부가 몇 달간은 이거 방심하다가는 또 전세난이 또 외국 보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마음은 불안하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또 이상한 상황이 벌으니까 제가 볼 땐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연구해서 방치하지 말고 다시 대책을 좀 정확하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통계를 보면 볼수록 좀 황당하다고 하는 게 말이에요. 감정원 통계 말씀이세요? 너무 아파트에 쏠려 있는 거예요. 전세든 매매든 값이 폭등하는 게 아파트에 쏠려 있지 연립이나 단독주택의 가격들은 아파트의 증가율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크다 해요. 그러면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제가 만약에 정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단독이나 연립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매매나 전세 수요를 아파트에서 다가구나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하게 지원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아파트만 전세인가? 다가구도 전세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어떤 전세 여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어떤 그런 정책이 곁들여지면 사람들이 전부 아파트에 몰리든 것이 이제는 다가구나 연립으로 가면서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률은 현재 떨어질 것이고 반면에 또 다가구나 주택의 소유권자들은 또 가격이 올라가면서 밸런스를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가구가 연립을 정부가 어떻게 나서서 재정이나 세금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어떤 그런 전세를 놓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인테리어라든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부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뭐 도시재생 유들이 그런 게 뭡니까? 원칙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좀 환경이 조금 아주 안 좋은 데 위주로 이제 도시재생을 하는 거죠? 그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세난이 아파트하고 이렇게 쏠리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마포예요. 아까 홍남기 장관이 마포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아파트 사세요? 연립득하시면 싼 가격이 얼마든지 전세 얻을 수도 있으신데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우리나라가 너무 아파트에 쏠림 현상이 심한데 그걸 시정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통해서 저는 전세 물량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파트에 쏠려 있는 수요를 뭐 다세대 빌라 이런 쪽으로 좀 옮길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 이미 이제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미 그거에 대해서 정책을 해왔는데요. 현장에서 실행하는 데 지금 시간이 좀 멀다. 왜냐하면 들어보셨겠지만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교수님 말씀 그 내용이에요. 정부에서 이제 좀 도와줘서 사업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좀 열악한 다가가고 다주택들이 모여 있는 현장들이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연립도 요즘 새로 짓는 건 좀 좋잖아요. 연립 다세대도. 엘리베이터 있고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 도와주려고 정부가 안을 내놓은 지가 몇 년이 됐어요. 됐는데 사업 수익성이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단위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짧게 해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법안 내용 중에 여전히 동호율이 그 지역에 만약에 50가구다. 그럼 50가구의 동호율이 5분의 4가 돼야 되는 게 유지돼가지고 실행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나 심의회원들이 그 동호율을 누구도 이제 바뀌어지면 좋다는 걸 교수님 말씀하면 바뀌면 좋은 건데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캐어주거나 도와줄 어떤 디테일한 세부안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다 돈을 투입해야 되니까 사업이 잘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달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에서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조금 몇백 세대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딱 강력하게 정부에서 도시재생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그냥 막 밀어주면 주인들 입장에서 자금이 없어서 잘 못할 거나 이주 대책이 좀 부족해요. 그런 것들만 좀 정부에서 공간을 많이 주면 이게 사업이 탄력을 받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 이 주택들이 좀 최고급으로 나오고 연립 다세대지만 엘리베이터 있고 다 있고 하면 말씀대로 쏠림 현상이 좀 되고 완화 현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정부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부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국민들의 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정부 대책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수님 말씀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는 관리비를 내잖아요. 한 30만 원, 4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연립 다세대 새로 지은 거 강남 쪽에 가보면 한 5층으로 지어가지고 필러티 놓고 주차장도 다 있죠. 완전히 아파트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연립 다세대죠.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강남의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연립 다세대 신축이 나오면 다 거기 가서 삽니다. 그거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도 아파트보다 훨씬 싸죠. 말씀대로. 아까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의 근저에는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빨리 올랐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만 꺾어주고 다세대나 연립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하면 순식간에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옮겨 탈 수 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의 급등률도 많이 떨어지고 저는 그 사업을 강남 중심보다는 강북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전략적인 곳에 한 10군데 정도를 해서 이쪽에서 시범적으로 했더니 주거 환경도 좋고 가격도 오르니까 집주인도 좋고 그러니까 집주인 5명이 모여서 5세대인데 12세대쯤 짓게 하고 그리고 두 세대는 정부가 투입하는 돈으로 회수를 해가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얼마든지 수익성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공급을 해서 강남 중심의 아파트가 쏠림 현상이 있었다고 하면 강북 중심으로 연립 다가구 주택을 현대화해서 이것을 키우면서 남북 간의 어떤 균형을 하면서 저는 주택 복지를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의 제안 같긴 하고요. 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 또 생애 최초 내진마련 주택에 대해서 당첨율을 높여주는 거 있잖아요. 기준을 더 완화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신고가나 영권이란 표현들의 어떤 핵심 원인이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 완화한 내용을 보면 소득 수익이 조금 높더라도 중산층이죠. 중산층 이상들이 3기 신도시 청약 대상도 안 되고요. 아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더 오를까 봐 걱정도 되고 또 애들이 어리실 거 아니에요. 신혼부부 젊은 층들은. 마냥 전세 다니기도 4년이지만 또 괴로우니까 이 길에 그냥 사자. 청약을 기대할 수 있는. 3기 신도를 기대 못하는 중산층 여력 있는 분들이 자꾸 아파트 시장에 들어오니까 젊은 세대들의 영글의 어떤 대의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부가 캐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서민층한테는 그만큼 이제 총량에서 좀 줄겠지만 분배 차원에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 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점수가 안 되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봐야 해서 저는 잘했다고 보고 충분히 좀 패닉방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분들의 어떤 구매 욕구를 진작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고 3기 신도시까지 겹쳐지면 분산 효과가 있어서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잘한 정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전히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 시장에서는 결국 이게 매매가격을 다시 밀어올릴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영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또 영글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몇 년 전에 금리가 막 내려갈 때 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최대 고민이 전세금을 굴렸을 때 얻게 되는 이자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걸 많이 하는 방법은 결국은 전셋값을 올리는 것이 또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주택가격을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저는 정부가 자꾸 3기, 4기 신도시 같이 대량 물량을 중심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좀 지향을 해야 된다. 왜? 택지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먼데다가 아파트를 몇 천째를 지은들 근무지는 다 서울이고 중심지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정책을 좀 벗어나서 도심 곳곳에 있는 소규모 단지를 어떻게 잘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쪽에서 꾸준히 공급을 하는 이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실수여자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3기 신도시 거기다가 그냥 몇 천 채, 몇 만 채를 그렇게 박아버리니까 실제로 별로 분양이 되어도 다들 전세 놓고 살기는 서울 사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일 것이다. 저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대형 중심의 신도시 정책은 이제 좀 지향하고 마이크로하게 그 정부가 잘 말하는 대로 맞춤형 좀 공급 정책 쪽으로 전환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승명연대 명예교수, 한문도 연세대 전경대학원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